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딱트케이입니다. 2월 13일자 오늘의 주식시황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고스피 0.41% 상승 고스닥은 마이너스 1.64% 하락으로 장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요. 그래도 외국인이 오늘 3,300억 가까이 거래소에서 매수가 돌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구요. 자 고스닥에서는 여전히 기관외국인 한 7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선물 매도가 그나마 좀 축소된게 마이너스 251개약 정도 나온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프로그램 매매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지금 베이시스별로 보시게 되면요. 여기 베이시스 있죠? 자 베이시스라 하면 선물 가격과 빼기 고스피 200 지수를 뺀 거거든요. 그것이 1.0 정도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식으로 1.0 정도가 되어줘야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그 이전에 보시면 마이너스권인 빼고데이션이 많이 지금 보이죠. 그 말씀은 선물 가격보다 현물이 고스피 200이 비싸기 때문에 비싼 것을 매도하는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매수 상황에 보시면 계속 매도가 잡혔지 않습니까? 거의 1,100억 가까이 매도가 계속 잡혔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매수 좀 잘 보셔라. 매수가 들어와야 되지 매도가 있으면 자꾸 발목이 잡힐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자 그 또한 유효했죠. 아마 기관 자금들이 프로그램 매도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고스피에서 기관이 마이너스가 좀 잡혔는데 자 이러한 베이시스가 빨리 컨텐고 상황에서 한 1포인트 정도를 좀 지속해줘야 좋겠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초반에 매도를 강하게 추래하다가 다시 좀 거둬들여졌는데 결국은 프로그램 매도가 한 천억대 이상 추래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 또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수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에 하나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하루 동향을 보시면 그래도 외국인이 오늘은 꾸준히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해줬구요. 자 드디어 고스피에서 개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양쪽 매도가 계속 지속됐었죠. 그러니까 오늘 낙폭이 좀 컸습니다. 자 선물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큰 기조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약을 하자면 코스피는 오일선을 돌파한 것을 다행히 지키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더 강하게 좀 돌파 시도가 나왔었어야 좋은 것인데 여기 노란표에 둔 부분이 지지저항라인인데 자 여기서 저항받던 주가가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서 지지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도 지지가 없으나 큰 장대은 봉으로 밀려버리니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항선으로 바뀐 거거든요. 자 여기를 강하게 뚫으려면 기관 외국인이 같이 동반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단기간에 뚫기 힘들다. 만약에 밀릴 때 여기 241선인 2374라인 강 지켜내지 못하면 밑으로 빠지면서 본격적인 조정이 아니라 하락 예상이 되거든요. 다행히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300억 정도 매수를 해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자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습 안 좋은 것은 코스닥이겠죠. 외국계 기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5일선 돌파 이후에 안착을 했었어야 되는데 초반에 안착 시도 나왔으나 그대로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61라인인 824라인을 만약에 강하게 뚫고 내려가면 이제 800라인도 위협받고 자 심하게는 750라인도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조정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 이후에 만약에 대밀려버릴 때가 진짜 큰 하락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닥의 모습은 좀 좋지가 않다. 여기서 땡기 올리고 또 밀리고 자 반등 시도 나왔으면 위로 가줘야 되는 모양이 좋은 것인데 그게 또 당연한 것인데 힘없이 옆으로 상당히 등락포를 가지면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국 시장이 양호했는데도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 구정이 며칠이 안 남았는데 구정 전까지는 여러분들 시장의 추이를 잘 지켜보시고 우리가 휴일이 이틀 끼어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 금요일 자 해외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니까 만약에 포지션 없는 분이라면 신규매수는 구정휴가가 지나고 난 이후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지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포지션을 좀 축소해 나가셔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 왔다면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고 차익 실현 못하셨다면 추세 훼손되는 모양 나오면 과감하게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드렸을 때 이마트 뭐 견주하고요 자 한국금융지주 모든 종목들이 거의 주말에 일요일날 제가 말씀 드렸을 때 반등시도 나와도 20일에 저항을 받게 될 것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항 받을 때 차익 실현 하셔야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셀트리언도 마찬가지로 30만원 목표를 제시했으니까 여기서 20% 올랐지 않습니까 20% 이상 올랐거든요. 자 조건이 여기를 뚫고 올라오는 강한 양병력된 홀딩 그 다음에 도치나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 하라 그랬거든요. 오늘 차익 실현 하셨어야 됩니다. 내일 이렇게 뚝 떨어지면 뭐 많이 토해내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반등 나왔으나 20일에 한번 뚫고 가기 힘들거든요. 왔다갔다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 높다. 변동성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아 방망이 짧게 짧게 잡고 가시라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낙폭이 큽니다. 이제 자 이것이 하나의 징후거든요. 자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시장 상황을 보시고 접근하셔도 접근하셔라 지금 상황은 너무나 변동성이 심하고 짧게 짧게 대응하지 않으면 손실폭 크게 날 수 있고 쭉 들고 가는 중장기하는 구간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죠. 자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나 또 한 번 더 나 또 한 번 더 나 또 한 번 더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yeah